FBI가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해킹에 의한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킹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일 기자입니다. 이번 FBI의 해킹 피해 조사 대상 중 한 곳인 JP모건 체이스는 아직 특별한 금융 사기는 목격하지 못했다면서 컴퓨터 해킹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FBI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JP모건 체이스 은행은 해킹 방지를 위해 올해만 천여 명을 고용하고 2억 5천만 달러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해킹 피해가 없는 대형 은행들도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직 해킹 피해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이 문제에서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소프트웨어 바이러스와 고객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사이버 해킹 문제가 있었지만 고객 정보 유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웰스파고도 고객 서비스 접근이 차단되는 등 크고 작은 사이버상의 문제가 있어 왔지만 이번 해킹에 피해를 받은 흔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퍼스트 메리트, PNC, 스코틀랜드, 로얄뱅크 등 전 세계 대형 은행들도 해킹의 표적이 된 징후는 아직 없지만 사이버 안전은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고객들도 사이버 해킹에 대비한 개인적인 예방책을 숙지해 둬야 합니다. 먼저 은행 이름으로 오는 이메일에는 절대 개인 정보를 기입해 답장하지 말고 이메일 안에 링크도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행을 사칭한 전화 통화도 많은데 은행 측은 전화나 이메일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비시나 크레딧 카드의 스테인먼트를 매달 신중히 체크해 사용하지 않은 돈이 나갔다면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나 카드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많은데 반드시 검증된 웹사이트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거래 후에는 영수증을 챙겨 놓고 스테인먼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A18 프레임 뉴스 김하늘입니다.